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뜬금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의 이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시전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홍보전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좀 남겨주시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메이저 신문에 나와서 대한민국 선거에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신문에 나와서 말실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 시리즈 때문에 좀 의식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노태학 씨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조선일보의 이면에 걸쳐서 뭡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 뭐 설법 때 나왔겠죠?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책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반응하기는 이 책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숫자 맨 메이드 넘버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둑놈들이잖아요. 왜 여러분들 노태학 씨가 여러분들 뜬금없이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이 그냥 얼굴마담이잖아요. 실무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얼굴마담이지 않습니까? 얼굴마담. 얼굴마담이 왜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날짜를 보니까 이 책하고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하고.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중앙조선일보의 지면을 잡아준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가? 그것도 메이저 신문에 조선일보에 이면에 걸쳐 가지고 노태학이가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선관위원장 된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지가 선거를 알면 뭘만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말 안 하더라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5권 이상 정도 구입하셔 가지고 4권 정도는 다 주변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가지고 전화번호부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군수, 시장, 구청장, 검사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그냥 이면 싫어 줬겠습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광고를 밀어주든지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왜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인터뷰를 왜 하겠습니까? 노태학 씨가 선거를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앙선거할리위원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확진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이른바 속구리 투표로 시끄러웠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철저히 준비해 의혹의 한치도 없이 관리하겠다. 260만 표를 뭡니까? 차이 난 선거를. 24만 7,077표짜리로 줄인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뭡니까? 만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오는 도덕놈 2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 3권. 2권에 실려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왔는데 작년 5일 지엄한 노태학 위원장은 이번에 첫 인터뷰를 했다. 아 이게 좀 오비락이라고 그 사람들이 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선거관리 자체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부정선거 여기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우리도 고민이 많다. 또 사전선거도 하고 본투표도 하는 중복투표에 대한 의심도 많더라. 투표 개표 관리위원들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허용해 준다는 식의 문제제기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진짜 확신하더라. 그러나 그런 가능성 없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한두 명이 관여해서 부정선거 끌고 갈 수 없다. 실제 2020년 총선 이후 150건 넘게 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 따른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들이 다 한통 속이니까.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노태학 씨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실도 보내시고 중앙선거 관련 관리위원장실에도 한 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절대로 안 사볼 테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진짜 확신하더라.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해 놓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 찾아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법관놈들은 정신들이 다 썩어 빠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숫자가 이야기하는 지 말을 어떻게 아냐 이야기하죠. 숫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조작을 했는지를 숫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건 김진태가 맞붙었던 강원도지지 않습니까.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관외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냥 빼기 한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는 자연수지 않습니까. 자연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노태학이라는 여러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법대가 뭡니까. 법은 전공을 해서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중과 공상당이 담당합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담당합니까. 중앙선거관리내 전산담당부서가 이런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병식 하듯이 왼쪽에서 이런 오른쪽에서 뼈아사가 왼쪽을 넣으니까 더해 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저것들이 짐승인지 인간인지 내가 정말 욕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은 진짜 확신하더라. 그러나 그럴 가능성 없다. 네가 어떻게 아노. 너희들은 다 숨기는 데 귀재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판결문을 엉터리 썼는데 귀재지만 숫자는 Y로도 먹지 않고 숫자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숫자를. 후보가 받는 득표 숫자를 다 만든 것을 다 찾아냈잖아. 이런 인간들 앞으로 참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경기지사 선거개표 때 국민의힘 김원회 후보와 계속 앞서다가 새벽에 뒤집어지더니 곧바로 패배선을 했다. 개표가 남은 사전투표 투표구에 대한 성향을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다만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관리는 너무 힘들다. 본투표까지 하면 사흘투표인데 이게 시간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한계가 있다. 관리하는 입장에 하루만 했으면 한다. 웃음. 웃음이 나오냐. 김원회가 이긴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김원회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3권 4권에서 나올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서울법대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과거 시군군 성관위원장도 했다. 하루아침에 성관위가 신뢰를 잃었으니 걱정이 많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60년간 쌓아온 성관위의 역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태학 씨도 참 한 60몇 년생 되겠죠. 아이들이 뭐 20대 말 정도 됐을 거고. 여러분 자식들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끔찍같이 얘기하는 자식들 보면 어떻게 뭡니까? 선거 사귀질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은폐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낳는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천대윈이니 그래 봐야 뭡니까? 지금 63년, 4년생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조재연이니, 이동헌이니, 노정이니, 노태학이니, 권순일이니, 민유숙이니. 정말 참 뭐 그 사람들 생각하면 참 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참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런 도둑질을 하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조선이 뭐 질면에다 대고 뭡니까? 허허허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실자유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군들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민주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군들이 준주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기역니언을 모르니까 국민학교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의 진 빚을 생각하게 되면은 청량할 수 없는 정도죠. 대한민국의 자유는 우리 힘으로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다 그냥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뭡니까? 참 정권이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다만 저는 이번에 쓰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국가의 진 빚을 깨끗이 제가 청산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공은총리하고 공은회가 커가지고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그래도 열심히 했다. 할아버지는 제작진